대충 아는 것 같네요. 진심으로 좀 해주시겠어요. 소개합니다. 디멘터. 언구. 소리 안 나는 거 보니까 사일런스였네. 냉정함을 잃습니다. 냉정함을 잃어버린 뒤. 아이. 쓰레기 게임. 으아. 아 뭐 상점 좀 안. 오른편에서 몇 골드 이하만 안 나오게 하면 안 되잖아. 깍치네. 강홍빈. 강홍빈. 가뿐써. 벽에. 레후 핵분열 콤보. 어. 으아아아아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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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악. 아악. 퓨. 퓨가 아니라. 내 체력 다 깎였는데. 양밀 그래밍. 아악. 아악. 뱀. 양밀 그래밍. 어. 디스크. 어. 힐. 어. 도둑. 어. 힐. 힐. 어. 힐. 어. 힐. 힐. 어.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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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집이 많아 밀집은 중요하지 않다 큰 밀집이 중요하다 드릴은 따라따라단 따라따라따라다단 반구 룬돔 인공몰드 과연 포션 배터리 충전 배트 어리다 반불은 안 돼요 왜 안 돼 아 궁금해 아 열어볼걸 쓰레기 게임 뒤 1 더 본다 엘리트 3마리 가능 불꽃 가능 불꽃 와 디넘감 멘버쉽 저금통 한층을 올때 마다 24골드 아 도동놉니다 아야 냉정한 볼로그램 수비수비 뇌우파지직 오한 흠 수수나 쓰면 게임 접었을듯 수레기 게임 한대만 도동놉 와 디넘감 엘리트 두 마리를 잡았듯 체력이 오히려 찼어 디펙트가 강하기 때문이다 도동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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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옴 아 뭐야 아씨 안 본다고 주작하는 그래민 와 제거 비용 150원이네 그냥 냉기하나 아니 냉기란다 어두워나 챙기는게 부사잡을때 좋았을듯 부사잡 이러면 두사람에서 하는 짓은 그냥 인신공격만하고 맨날 주둥이 머리요 복수유물 왕관 먹은놈임 아 개아프네 흡살려구 내 분노를 맞봐라 7 19 19 25 22 19 22 22 22 23 룬피 룬피 뒤에 상점이 없네 상점 빨리 가야겠다 소리한다니까 제접 좀 룬피 아 템포 마음에 드는군 온돈 온돈보다 융합이 좋은데 없는걸로 채 탈바꿈 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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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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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넬을 왜 이렇게 안 넣어? 눈알키기로 이제 상대방 패턴 볼 수 있다 내 패턴이 보인다 왼쪽도 강호하고 오른쪽도 강호네 내놈의 패턴은 강약 중강약이다 내 패턴이 보인다 내 패턴이 보인다 가야 내 패턴이 보인다 내 패턴이 보인다 내 패턴이 보인다 오뎅불 악의 광선 영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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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하구만 눈보라? 눈보라 색이 쓸건데 눈보라가 필요한 전투가 없잖아 정말 도움 안되는 카드네 라고 했다가 이제 뱀녀 나오고 4단 근데 화충류 주술사 나도 눈보라 따위가 도움이 될까? 욕하고 있는데 나왔네 끌가내기 팔바꿈 긁어내기 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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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역장을 하죠 바로 화상 넣는 버릇없는 놈 어어 눈보라야 그만나와 그만나와 딴 타 느낌인데 연타는 연타는 아이씨 알골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이야말로 간타다 간타다 아이씨 가위가 하윗 가위가 하윗 아이씨 다 아이씨 다 아이씨 아이씨 다 아이씨 다 아이씨 다 다 공사장님 저 자르시는 거에요? 그럼 오늘 일하는 건 지금으로 제 계좌에 넣어주세요 일을 했어요 에이 쓰레기 게임인가? 아 어메이징하네 진짜 와 내가 눈보라 욕을 좀 많이 했지만 아니 미들 수거운데 버그 아니냐 이거 많이 궁금해졌으면 신고 안했을텐데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진짜 보복 당했는데 뭐야 이게 공격카드 거의 한 30장 안되나 스피리 수걸라네 낙하 죽었는데 얼음뿌림 와 눈보라쌍이다 와 눈보라쌍이다 눈보라 와 눈보라쌍이다 눈보라 바이럴 고개장치 다시 보니 번져갔다 눈보라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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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까지 다운이 나도 더 나은 안으로 아픈 거짓 아픈 거짓 아픈 거짓 너네네 아픈 거짓 아픈 거짓 아픈 거짓 아픈 거짓 아픈 거짓 아픈 거짓 음 음 이걸 맞네 아 눈보라님 계속 쓰면 안 맞았는데 과연 너무 강하다 이것이 초전도 디펙터 초전 박살 디펙트 방어할게 없네 진짜로 초강보음 강화 하려면은 포션까지 세트로 써야된다 와 눈보라 세련다 너무 부럽다 아 아 아 아따 오늘도 오오 치기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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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창방완막하니까 리펙트 멋있어 보이네 리풍당당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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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아 아 아 오 으 구 로 가서 포션 먹어야될 것 같고 눈알키기 뜬건 엄청 좋네 근데 왜 방열판이 안보기냐 방열판 방열판 뽑았고 압 찢기나 다위모 강화매기면 딜차에 많이 하니까 강화매기고 싶었는데 자위모에 안잡힘 막긴 막았는데 결론 논도 결론 온도 냈어 틀라지마 나오는게 중요한 큰일 날뻔 이 전투가 끝나서 첨탑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보고 나면 잠깐 수리도 관절에 기름칠 기생충 때문인지 기분이 별로야 아는 생각보다 깨끗한데 아는 생각보다 깨끗한 아는 생각보다 깨끗한 이긴듯 몇두리야 저거 45두리인가 여타가 아니? 아는 생각보다 깨끗한 아는 생각보다 깨끗한 디넘강 디넘강 다시 사클 심장 내번 사망 눈눈눈은 진짜 레전드인데 다행히 저번에 전전전도 있긴 했어 전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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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눈눈 아 이거 내가필 눈보라 욕하고 있을 때 눈눈눈이 나와 누가 첨탑 조종하고 있네 schön ㅍ 이어폰 아는천